임플란트 보초 시스템 임플란트 보초 시스템 안녕하세요. 허영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새로운 임플란트 보초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왜 제가 SCIP를 버리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스크로어를 닫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저의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굉장히 어마어마한 보초 시스템이라고 제가 개발하면서 느낀 건데 그 보초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YK-Link 시스템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름이 YK-Link이에요. 발음도 쉽죠, YK-Link. 왜 이렇게 졌는가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YK-Link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No screw, No cement, but detachable prosthesis죠. 스크로어도 없고, 세면도 없고, 그런데 탈부착이 가능한 보초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아이디어란 임플란트 보초 시스템은 어떤 걸까요? 일단 탈부착이 가능해야 되고, 굉장히 쉽게 리페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아주 스크로홀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리페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스크로홀을 없애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스크로홀까지 없애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건지 아시죠? 스크로 프랙처라든가 루즈닝이나 이런 많이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스크로가 임플란트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내 세멘테이션을 아직까지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구간내 세멘테이션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보초물이 원피스로 돼야 되지, 뭐 투피스로 와가지고 구간내 세멘테이션을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 원피스지만 구간내 딱 맞으면 정말 좋겠다. 그쵸? 뭐 커덴사도 안 하고 다시 우리 세멘테이션 안 해도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니멀 세팅 타임이 아주 미니멀해지죠. 지금 우리가 30분이 걸린다면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단 5분 이내에 보초 세팅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크로가 없으니까 스크로랑 어바트먼트 루즈닝 프랙처가 사라지는 거죠. 이야 정말 이런 보초의 세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죠. 최근에 보철 시스템의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데 우선 여기서 보시다시피 세멘 리스 스크류 타입이 등장을 했고요. 등장을 해서 세멘을 하지 않고 스크류만 조이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한쪽 돌아보니까 이제는 스크류 홀까지 없이 보철물 제거되는 시스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세멘 리스 스크류 타입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입이겠습니다만 조금 잘 보세요. 스크류 타입인데 세면이 없다. 스크류 타입은 원래 세면이 없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어바트먼트하고 보철물 사이에 스크류가 없고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철물을 따로 만들어 와서 스크류를 통해서 그냥 조이면 되는 거죠. 와 그러니 이것만 해도 굉장한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요즘에 보면 질코니아를 그냥 어바트먼트에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세멘테이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이고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 스크류 홀이 열려있는 스크류 타입이라는 거는 확실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크류 홀을 없애버려야겠다는 이런 그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잘 보시면 싱글 크라운에는 이게 리저너블해요. 왜냐하면 스크류를 조이게 되면 보철물을 옆에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렇게 딱 고정을 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두 개, 세 개, 네 개 프라치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게 구간 내에 있는 어바트먼트와 위에 보철물이 또 정밀하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봐라. 그럼 인플레이션이 정확해야 되고 모델이 정확해야 되고 보철물이 정확해야 돼. 어느 정도까지 제가 볼스턴에 있을 때 정말 밤을 새면서 컷 앤 싸더 했던 바로 그거 10마이크로 이하로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였어요. 그럼 이쪽에 안 맞잖아요. 그럼 이쪽은 이쪽으로 밀 거 아니에요. 이쪽은 또 조이고 또 이쪽은 또 이쪽에 안 맞고 이쪽으로 조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스크류 루즈닝 프랙처는 그냥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정밀 부처리 요구되는 겁니다. 싱글 크라운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 괜찮아요. 그런데 멀티폴로 갔을 때 얘기죠. 또다시 스크류 타입의 악몽이 시작되는 건데 이거 과연 솔루션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래서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기공사들한테. 죽음이랍니다. 저거 아무 문제 없이 딱 구간에 세팅시키려면 완전히 죽음이랍니다. 그 다음에 질코냐예요. 그러면 컷 앤 싸더가 됩니까? 안 되죠. 다시 만들어야 되죠. 안 맞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걸 보정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깎아서 맞춘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스크류 루즈닝 프랙처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지무지하게 정밀한 인프레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세미는 쓰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역시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저의 악몽을 다시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죠. 스크류 루즈닝도 딱 보니까 스크류 홀이 없는 걸 만들었는데 이 위에 보시면 보처물에는 스크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어버트먼트 스크류 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보처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스크류 홀을 넣어가지고 돌려서 빼는 걸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이것도 좀 넌센스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크라운의 스크류 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건 넌센스인데 어쨌든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보처물을 스크류로 잠그지 않겠다는 거죠. 어버트먼트를 스크류로 잠그지 않겠다. 그럼 뭘로 했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스프링을 만들었고 스프링을 만들었고 이제 뭐 질코니아 볼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면서 여기 이렇게 컨케이브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으로 볼이 딱 들어가서 딸깍 잠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써봤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정말 이것도 우리 치과 한국에서 교수님이 개발하셔가지고 만든 시스템이라 역시 대단한 아이디어, 훌륭한 시스템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처음에 나온 것들은 문제가 뭐냐면 루즈닝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스크류, 좀 쉽다 보면 이게 금방 루즈닝이 쑥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레터랄 포스에 견디는 구조가 아니다. 싱글에서는 이 부분에서 잡아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멀티폴로 가게 되면 이것도 잡아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패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거의 뭐 잡아주는 구조가 이 스크류, 그러니까 이 볼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볼이 굉장히 쎄야죠. 약해서는 안 되죠. 근데 약하면 또 쎄면 안 빠지겠죠.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 거지만 상당히 훌륭한 아이디어다. 뭐 이제 스크류를 없애고 스크류를 없애려는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제가 뭐 상품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코핑이 있고요. 코핑이 어마트먼트 위에 이렇게 안착이 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스프링 구조, 이렇게 발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발이 이렇게 딱 잡아주고 열리면서 이제 이거 잡아주고 풀었다. 이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톡톡 치면 빠지게 되어져 있는 시스템이죠. 여전히 뭐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시스템들이 스크류를 조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레테럴 포스에 굉장히 쥐약하고 오크루젤럴 포스에 가혹한 오크루젤럴 포스에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벗겨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것도 잘 보시면 이 위에 부분이 스트레이트 되어있어서 보첨물을 딱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국 싱글의 구조에서 가능한 거죠. 멀티플을 저렇게 만들면 평행하지 않은 시스템을 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가 멀티플에서는 없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레테럴 포스에 견디는 구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훅이 모든 보첨물을 견디고 해야 되는데 견디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러나 스크로우를 없애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 싱글 시스템에서는, 싱글 크라운에서는 워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워낙 큰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멀티플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또 이게 스크로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쉐임메모리를 이용해서 형상기역을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발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발을 물리적으로 딱 제끼면 딱 벌어져 있는 상태로 구간 내에 있으면 크라운이 빠지지 않겠죠. 그리고 캡이 있고 그 캡 위에 크라운을 세멘테이션하고 결국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잡아줘야 되는 거죠. 여기가 딱 벌어지면 락을 딱 걸고 있는 거니까 보처물이 빠지지 않겠죠. 여기서 뭐냐면 크라운이 움직이면 안 되죠. 움직이면 안 돼. 마이크로모먼트도 어느 정도지 이게 막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딱 락을 걸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열을 가게 되면 이 발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와서 보처물을 뺄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인덕션 테크놀로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는 거죠. 대면 여기 열이 가해집니다. 그런데 그 열이 꽤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구간 내에서 괜찮겠다고 싶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열에 의해서 원래 모양이 딱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이게 빠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크롤 홀이 없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고 이것도 역시 한국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회사가 있습니다만 스트라우먼이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또 이렇게 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크롤 홀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게 되냐면 풀아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풀아치. 오프 4, 오프 6 이런 게 다 되는 겁니다. 스마일락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이. 자, 내에서 대단하다. 저게 이제 게임 체인 전에 세상을 다 바꿔버리겠네. 보처계를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긴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 시스템 개발될 때 저도 이제 따로 우리가 제 걸 개발하고 있었으니까 이거 시스템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조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마이웨이 내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걸 연구하는 미국 교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잘 되냐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떨 땐 되는데 어떨 땐 안 돼요. 왜 그랬더니 아니 얘가 발이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안 돌아온다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돌아오겠어요. 꽉 물려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힘을 엄청나게 발휘해가지고 이걸 잡아당겨야 되는데 형상기화학금이 그 정도의 힘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루슨하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크라운이 루즈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임상에서 개선할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철 시스템 네오바이오틱에서 나온 새로운 보철 시스템 YK 링크 시스템이죠. 로고가 조금 특이한데 YK인데 그 안에 N자가 들었죠. 그 N은 네오바이오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젊은하게 YK에 N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YK는 네오다라는 것을 보여 드리고요. 이것은 역시 임플란트 보철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좀 됩니다. 제가 임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지금 됐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YK 링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 위에 뭔가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그 위에 크라운이 씌워지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그냥 알기 쉽게 간단하게 그냥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캡이 있고요. YK 캡의 실린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실린더를 이제 그 4유닛이 완패스로 되어있죠. 이거를 구간에 끼우는 작업인데 먼저 캐스트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딸깍 줍어넣습니다. 딸깍 줍어넣고 뺄 때도 어떻게 하냐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크라운 리무버로 톡톡 이렇게 치면 빠집니다. 뭐 간단하죠. 자 그러면 구간 내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4개의 어버트먼트가 들어있고 완피스 4유닛, 완피스 YK 보처물이 세팅되고 있습니다. 저게 잘 맞는다면 한꺼번에 딸깍 하고 들어가겠죠. 네, 딸깍 들어가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보고 잘 맞으면 그 다음에 교합 조정하면 끝나게 되는거죠. 포털이 어느 정도 맞는거, 교합 맞는거 보니까 잘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잘 정확히 갭 없이 맞는걸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이 정도 나오면 상당히 0.01 마이크로, 0.01 미리, 0.02 미리 정도가 이상 되게 되면, 뜨게 되면 갭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확한 피팅이라고 보겠고 그 정도 되게 되면 교합을 조정하게 되니까 사실 4유닛 브릿지 세팅도 단 5분 내에 끝낼 수가 있는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럼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 보겠습니다. 그냥 툭툭툭 치면 빠집니다. 네, 그럼 너무 저거 헐그러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그런걸 다 생각을 안하고 만들진 않았겠죠.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고 음식을 씹을 때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완전히 빼시려고 할 때만 뺄 수 있는, 쉽게 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려고 한거죠. 자, 그러면 YK 링크 시스템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어버트먼트가 있습니다. 이게 솔리드 어버트먼트에요. 보시면은 상당히 뭐 그냥 너무나 심플한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그런 솔리드 어버트먼트입니다. 그 위에 저는 YK 실린더라고 하는 캡이 끼워지게 되는데 그 안에 또 조그만 구조가 있죠. 구조를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게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린더 위에 크라운을 세멘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 파이널 접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피스로 완성이 되고 이거를 딸깍 끼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치과에는 이런 식으로 오게 되죠. 어버트먼트 연결되어 있고 그냥 딸깍 집어넣게 되면은 그냥 단 1, 2분 만에 보처리 싱글 크라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YK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건 솔리드 그러니까 뭐 완피스로 되어 있어요. 스크루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스크루가 없다며 왜 여기 스크루가 있는 거야 그러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임플란트에 연결하려면 스크루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제가 스크루가 없다는 것은 어버트먼트와 보처럼을 사이에 연결 구조해서 스크루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잡으시면 솔리드죠. 그래서 핵사가 없습니다. 넌 핵사예요. 그러면 그냥 단 몇 초 만에 잠글 수가 있고 패시브하게 잘 들어갔는지 정확히 감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타이틴이 찍찍찍 되면 그건 잘 안 맞는 거고요. 이 어버트먼트는 본 레벨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로 보면 IS2, IS3 그런 거죠. 인터넷 소울머지 타입이죠. 이런 식으로 조이게 되고 그 어버트먼트는 종류가 네로, 레귤라, 와이드 있고 여기 각도가 높이는 커플의 높이는 1, 2, 3, 4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보다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또 이외에 또 실린더가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각도가 10도짜리가 있고 15도짜리가 있어서 이건 양각으로는 30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각도에서는 전부 다 연결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렇게 본 레벨 임플란트 말고 ITI 시스템, 티슈 레벨에서도 호환되게끔 만들었죠. 네오바이오텍은 IT라는 임플란트인데 이런 식으로 위에 얹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에 스탑이 있는 것이 티슈 레벨이고 그 다음에 코니칼 실로에 의해서 되는 것은 인터널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임플란트 임플란트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모든 인터널 임플란트 시스템에는 각도가 11도를 대부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각도에 뭐든지 호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어떤 임플란트에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호환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헥사는 없으니까 넌헥사로 되니까 대부분이 호환이 되고요. ITI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것은 윗부분에 컨택이 되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약간의 갭이 있다 하더라도 스크류는 다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YK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버트먼트를 보시면 어버트먼트가 위의 부분이 짧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린더와 연결되는 부분은 3mm라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하고 나서 15N, 20N, 30N 이렇게 쭉 얻으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연결합니다. 어버트먼트 바로 연결해요. 보통 15N 이상 되면 넌섬 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만약에 15N면 15N를 잠그고 30이면 30으로 잠그고 40N면 30N 잠그고 보통 우리가 30N을 기준으로 잡고 30에서 40 사이에 잠그는데 보통은 30N이에요. 이렇게 잠그시고 이 커프가 이제 결정이 되죠. 진지바의 높이에 따라서 커플을 설정해서 이거를 연결을 시키면 뭐 그냥 수술하고 바로 그냥 어버트먼트가 연결되는 거죠. 이 상태로 3개월, 6개월 이상 다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캡이 있습니다. 그 캡을 꽂게 되면 수처가 가능하죠. 이걸 스캔 캡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해서 스캔을 언제든지 어느 때나 요즘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캔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버트먼트를 한 번 잠그면 풀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고요. 위에만 캡만 꺼렸다 했다. 보처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메탈 스캔 캡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플라스틱 힐링 캡이 어버트먼트와 같이 동봉되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구매할 필요는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캔을 하고 싶을 때는 스캔 캡이 필요, 지금 현재까지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 도로 해서 YK 어버트먼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실린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뭔가 여기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겠지요. 후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엘라스티시티가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해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위에서 캡으로 어버트먼트를 딱 잡아주는 외부 코너스 구조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또다시 헥사나 넌헥사의 구조를 다시 가지고 있으면서 리텐션은 후크에 의해서 4개의 발 4개의 후크에 의해서 이것이 좁혀졌다 좁혀졌다 하면서 완전히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 구조가 리텐션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지만 모든 오크류라 폴스를 견디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면에서 저는 상당히 만족하는 바이오 메케니컬리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고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고탄성의 나이타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타일 형상기억학금의 나이타일을 저희가 채택을 했고 가공이 상당히 어렵고 자그만 걸 가공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정밀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이게 쉽게 루즈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아주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5뉘톤 정도 되게 되면 우리가 손을 빼기가 어려운 정도가 되고요. 보통 20 정도에서는 오크류라 폴스에 다 견디고 특히 이런 버티컬 스탑이 있기 때문에 오크류라 폴스는 무조건 견디는 거고 레트럴 폴스에 얘가 견디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견딜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벗겨질 거니까 그런 거를 다 3mm의 작은 높이에서도 이거를 다 견디면서 그다음에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연결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 설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루테니션도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지만 크게 조절할 필요 없이 저절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YK 실린더에 다이애에터가 네로, 레귤러, 와이드가 있고요. 네로는 주로 하악 전치 그다음에 레귤러는 상악 전치 그다음에 소구치 그리고 와이드는 구치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어바트먼트가 그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헥사와 넌헥사 구조를 가지게 되겠는데 헥사는 싱글 크라운 할 때 쓰는 거고요. 넌헥사는 멀티플이죠. 두 개 이상 연결할 때는 무조건 넌헥사를 쓰게 되고 이건 길이죠. 실린더의 길이가 4, 5, 6에 있고요. 아무리 크라운이 길다 해도 6mm 정도의 여기 보시면 그루브가 아주 마이크로 그루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널 세면을 쓰게 되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이거의 각도는 7도 각을 가지고 있어요. 양각으로 14도죠. 구조학적인 설계를 봤을 때 상당히 안정되고 크라운 퍼스를 다 견디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면서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이 이상 더 길 필요는 없다. 어떤 크라운이 길어도 다 이건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실린더를 딸깍 집어넣게 되면 잠기는 거고 그거를 핸들링할 수 있는 홀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스크로로 잠그는 게 아니라 90도로 넣었다가 90도로 딱 잠근 다음에 뺐다 꼬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손으로 그냥 구간 내 딸깍 손으로 꽉 누르면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뺄 때는 아까 같은 홀더를 이용해서 뺄 수 있는 거고 구간 내에서는 한번 끼면 뺄 일이 없으니까 바로 세멘테이션 들어가거나 완피스로 만들어 오기 때문에 저런 구조는 잘 보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완피스로 만들어 오면 실린더는 외부 구조는 아예 보지도 못하게 될 거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보처물은 어떻게 되냐 실린더는 그렇다 치고 보처물은 차이전은 뭐입니까 보처물은 그냥 일반 세멘타입 보처물이죠. 그러니까 스크루홀이 없는 세멘타입인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드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펑포짐하게 오버사이즈 캐스팅을 하든지 오버사이즈 밀링을 해서 그냥 헐겁게 들어가게 만들고 그거를 모델상에서 세멘테이션을 하든 구간 내에서 세멘테이션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보처물 만드는 것은 기존와 똑같이 만들면 된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멘테이션 방법에 있어서 보시면 우리가 외부에서 세멘테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을 그냥 세멘테이션을 하면 되잖아요. 전제는 뭡니까? 모델이 정확해야 된다. 아까 몇 마이크론? 10마이크론 이내에 갭을 허용하는 점도에서 정밀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간 내로 가야죠. 구간 내에서 세멘테이션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어려움이 있죠. 세멘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둘 다 공이 스트롱기스트 레진 세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가 워시아웃 안 되는 그런 강력한 세멘을 사용하게 되죠.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우리가 크라운 리무버 후크 멀티플 인 경우에는 프로ximal 스페이스에 집어넣어 톡톡톡 치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딸깍 끼는 거고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엔젠 스테이블 하죠. 이 상태에서 뺄 때는 후크로 걸어서 톡톡톡톡 이렇게 치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보첨물을 제거할 수 있냐 스크류 타입에 비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구간 내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단 10톤에 뺄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쉽게 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구간 에 연결 하고 나면 더 이상 뺄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냐면 소프티슈 씰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보통 이렇게 어마어마한 를 SCIP 같은 경우 다 뺐다 꼈다 하기 때문에 뺄 때마다 본너스가 일어나거나 이런 소프티슈 씰이 깨지는 부분이 있는데 YK는 그 부분을 안정되게 유지한 적어도 1.5에서 2mm는 티타늄이 딱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위에 소프티슈가 얼마가 있든지 간에 저는 질코니아 서피스로 질코니아 표면으로 마진을 들어가서 여기서 에머전스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질코니아 서피스 하고 티타늄 서피스 하고 생체 친화성이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티타늄 요? 질코니아요?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티타늄 어바트먼트를 한번 가끔씩 빼보시면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플래그에 많이 껴있는가 하는 걸 느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다 박테리아 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질코니아 크라운이 안에 들어가 이거를 여러분이 빼보신 적이 있으세요? 한번 빼보시면 깨끗합니다. 플래그에 안 껴있습니다. 이거를 강조하시는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저는 이거를 봤고요. 그래서 이 마진을 어디다 설정해야 되는가 되게 중요한데 아니 이런 질코니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재료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하이팔리싱 해가지고 잇몸 속에 집어내면 소프티슈가 어마어마하게 건강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면 이 밑에 부분에 1mm 1.5mm 여기까지 플래그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티타늄의 서비스도 그대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위에도 깨끗하니까 이런 티타늄 페리임프란타이트에서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아주 적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마진이 진지바 속에 들어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마이너한 거고요. 갭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마이너한 것이고 그 정도는 생체에서 전부터 소화해낼 수 있는 거라고 약합니다. 문제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1mm에서 1.5mm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프티슈 어버트먼트를 왜 솔리드 어버트먼트로 선정했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IS라든가 IT라든가 인터넷 소프티슈 아니면 티슈레벨 본 레벨 02 솔리드 어버트먼트 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에 인터넷 임플란트 많이 신고서 어떤 문제가 돼요? 와 스크루 풀리죠 스크루 부러지죠 보세요. 거기다 또 설상가상으로 어버트먼트가 부러지네요. 와 이거는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그러면 이거 매니어팩트로 네오바이오텍에서 잘못해서 부러지느냐 이거 모르는 애라고 그러실건데 정말 죄송합니다. 좀 더 안 부러지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네오바이오텍 임플란트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임플란트가 부러지는 겁니다. 워트먼트가 특히 한국에서 많이 왜요? 우리가 씹는 음식이 그만큼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임플란트가 성공하면 전 세계 어디 가도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 우리가 부러질 줄 알았습니까? 아스트라 카피해가지고 가져왔는데 해외에는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 맨날 스크루 플렉션 돼가지고 빼달라고 하고 어버트먼트까지 이거 이렇게 부러지는 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좀 없애고 싶은 거죠. 솔리드 어버트먼트 그럼 안 부러지냐 이거 지금 투피스에 비해서 투피스는 보시면 여기 동공이 있잖아요. 여기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아세요? 0.25mm 0.3mm 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레트럴 포스에 견디는 견뎌야 되는데 이 폴크름이 여기라서 이게 그냥 과도한 힘이 가해져 버리면 이렇게 터무니없이 처참하게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솔리드 YK 어버트먼트 솔리드 어버트먼트 는 잘라 보시면 여기가 완전히 그냥 통이죠. 통 티타늄이거나 아니면 있어봐야 스크롤이 아주 작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3mm만 되면 이상만 되면 어떤 오쿠리아 포스에 가해져도 부러지는 적은 전세계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크루는 부러질 수 있어요. 만약에 루즈닝이 됐어요. 근데 계속 흔들어 대 그러면 부러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거는 빼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루즈닝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스크루까지 없애야 되죠. 사실은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상화는 뭐냐 솔리드 오버트먼트는 풀리지 투피스에 비해서 훨씬 덜 풀린다. 자 헥사 헥사 오버트먼트가 잘 풀립니까 넌 헥사가 잘 풀립니까 헥사가 잘 안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헥사가 더 잘 풀립니다. 논문을 찾아보세요. 그럼 넌 헥사가 잘 안 풀린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소피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한 30여 톤 정도 잠그고 나면 웬만한 거에는 안 풀리는데 우리가 세멘 타입으로 위에다가 풀렸을 때 풀렸을 때 얘가 딸깍거리고 이거를 빼내는 데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솔리드 오버트먼트를 안 썼거든요. 저도 이거는 못 쓰겠다 했는데 위에 보출물이 오버트먼트와 분리되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약간 루점되면 이거 딱 빼서 다시 잠그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리드가 많은 장점들을 다시 부각시킨다. 이제는 보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자 헥사냐 넌 헥사냐 해서 헥사 시스템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연결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반드시 X를 찍어야 되고 이게 맞았나 말이죠. 넌 헥사는요. 그냥 단 10초 이내에 장보입니다. 그리고 알아요. 그냥 이미 타이틀링 딱 해보면 알잖아요. 30N으로 그리고 우리가 세 번 풀었다 잠그면 세틀 다운이 됐기 때문에 거의 싱킹도 없이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넌 헥사 워터 머터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넌 헥사 시스템을 선택을 했다. 이 솔리드를 쓰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스트로만의 ITI 시스템은 솔리드인데 이거는 세멘 타입이니까 풀리면 죽음이죠. 절대 이걸 쓰시면 안됩니다. 근데 YK 같은 위에가 분리되는 거라면 왜 not 아주 좋죠. 요즘에 나와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전부 다 솔리드죠. 솔리드가 아주 솔리드하다는 겁니다. 안정되게 부러지지도 않고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솔리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앤클루스죠. 앤클루스는 제가 이제 부러지는 거를 여러 번 경험했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부러졌는데 어떻게 빼냐고 솔리드가 왜 부러져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얘는 다이애터가 작아요. 다이애터가 2.5가 뭐 그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러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하지만 3mm 정도 되면 구치부에서도 전혀 먼저 없다는 거죠. 그래서 YK는 솔리드 아주 말하면 3mm 이상 되는 어버트먼트 직경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강의가 계속적으로 좀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흥미진진하게 다음 중요한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